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 내 12살, 15살 아이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미국 내 부모의 약 3분의 1가량만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할 것이라고 답해 집단 면역 형성에 또다시 암초에 걸렸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살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 가운데 약 29%가 자녀가 백신을 맞을 자격이 되는 즉시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32%의 응답자 부모는 아이가 백신을 접종하기 전 백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다고 했고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고 하면 접종을 하겠다라는 응답은 15%,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9%였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인구의 70-90%가 면역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기에 어린이들과 청소년층의 접종은 필수적인데요. CNN 방송의 의료분석가인 리나 웬은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집단 면역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파이자 백신이 16살 미만 아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모더나사와 존슨앤존슨사 백신은 18세 이상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사를 대상으로 다음 주쯤 연방식품의약국 FDA로부터 12살에서 15살 미만의 청소년들의 백신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